안녕하세요. 흥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18년이 되고도 벌써 몇 달이 지나고 했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누구신가요? 유치 변호사입니다. 아, 유치 변호사? 네. 네, 근데 저는 왜 18년 하면 꼭 누구에 대한 뭐처럼 돌려가지고 내가 지금 이... 발음이 또 더 그럴 것 같아요. 아, 저 발음이 아주 생생하나요? 네. 아, 2년이 가고 천연이 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 해가 가고 올해가 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 해가 가고 올해가 오고 이렇게 조금... 그러면 2년, 저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 년도 들어가고 그놈도 들어가겠죠. 아, 그 년도 들어가고 그놈도 들어가고. 이야, 그 지금 누구세요? 그런데 그 예언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짠입니다. 짠하네요. 네, 오늘 이웃집 변호사와 짠을 모시고 우리가 2018년, 18년도 이미 오고 겨울이 지나가고 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그런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길래 우리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 그래. 읽어봐 주세요. 모든 사람은 나와 같지 않습니다. WPI 성격 프로파일에 따라 상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드립니다. 또한 내 안의 고민에서 더 나아가 사회 문제에 대한 질문들, 어떤 주제든지 인간의 심리가 담겨있기에 전부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서 다뤄드릴 수 있습니다. 참, 시사 이슈나 기사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은 WPI 성격검사 프로파일과 함께 시사 이슈는 자료와 질문과 함께 보내주세요. 황심소의 이메일은 sh-e-r-l-o-c-k-w-h-a-n-g-gmail.com입니다. 황심소의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채택이 될 경우 청취자분들과 공유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위즈덤센터의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위즈덤센터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 저녁 친구와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당에 앉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반찬이 나오고 젓가락을 입에 갖다 대려는데 주변이 아득해지며 몸이 뻣뻣해졌습니다. 입까지 손을 움직일 수가 없을 것 같아 몇 번 접시 위에 깨작대다 겨우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거울을 보고 립스틱을 바르려는데 거울을 보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립스틱을 얼굴에 갖다 대지 못하겠더라고요. 아까보다 그런 증상이 더 심해져서요. 친구가 알아채지 못하게 몇 번 그러다가 겨우 어찌 바르긴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자주 그랬었죠. 일상적이었습니다. 교실에서 조금 앞자리에 앉을 때라거나 교수님께 말을 걸 때 등 긴장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심할 때 이런 게 공황장애인가 싶었지만 찾아보니 공황장애는 뭐 죽을 것 같은 공포라길래 곧장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소설 속 간지를 앓는 인물의 말에 더 공감이 가더군요. 내 몸을 통제할 수 없는 기분. 그게 그건가요? 아무튼 근 1년 동안 그런 증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초에 치유 작업을 한 덕분에 제게 내린 뿌리 깊은 억압을 좀 벗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말에 학과 과정을 수료하고 계속 실질적 백수미 취준생 코스프레를 하다가 한 달 전쯤부터 이력서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취준생 코스프레를 한 이유는 취업을 해야 하는데 하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학 4년 동안 공부는 안 하고 꿈작업, 타로, 심리, 사주 등을 배우러 다녔고 올해 초에 심리 쪽으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제 꿈은 인간의 가능성을 찾는 것입니다. 미로에 갇혀있을 때 생각지 못한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거요. 더 많은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해 활성화시키고 싶고요. 아직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제가 했던 치유 작업에 대해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껏 해왔던 일에 메인 스트림과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더 떨어지고 그래서 더 취업이 하기 싫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스트레스가 쌓여 몸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제 몸에 일어난 현상이 뭔지 궁금해서 사연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쓰다 보니 진로 고민이 됐네요. 몸이 굳는 거 일종의 공황장애인가요? 취업 스트레스가 쌓인 게 원인일까요? 같이 밥 먹은 친구가 공무원인데 밥 먹으면서 회사 얘기를 했어요. 혹시 배알이 꼴러서 그랬을까요? 회사 자랑하면서 박봉이라고 한탄하는 게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취업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는 것만 생각하면 미치겠어요. 취업을 해야 하는 당위야 취업을 하기 싫은 마음이 충돌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황심소 방송이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꼭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부디 방송 오래오래 해주세요. 아휴 진짜 놀라운 사연이네요. 본인의 진짜 거의 간질발작과 같은 정세를 호소하면서도 또 황심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오래오래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오래오래 해달라는 거는 그러려면 부활행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오래오래 하기가 쉽지 않은데 취업을 먼저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취업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취업을 하자니 하기 싫고 취업을 하지 않자니 몸이 아프고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지는 그래서 이분은 트라우마 센터를 만들겠대요. 인간의 이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기 스스로의 불편함 또는 부담감 스트레스를 회피하고 도피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놀라운 인간의 변신의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사연을 지금 보내주시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치유작업이라는 걸 혹시 아시는 건가요? 이 치유작업 있잖아요. 꿈작업, 타로, 심리, 사주 등을 배우고 다니잖아요. 마음을 치유한다잖아요. 이분이 치유작업 그리고 그 마음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트라우마가 있고 어린 시절에 또 다른 고통을 겪고 그래서 어른이 돼서 그 트라우마를 해석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에 학대의 트라우마 어린 시절에 무시의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를 해석을 하기만 하면 나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인간 존재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저희 집에 화재가 났었는데 저희 동네에 한 70 가까운 할머니가 계시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트라우마 때문에 힘드시겠다고 그렇죠. 그 얘기를 듣는데 저 단어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상한 단어가 됐지?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디서 병원에서 화재가 났는데 당장 정신과 의사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한다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 그 말이 결국에 정신과 의사분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전문가에 있어 보이려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도 그래서 트라우마 센터를 만든대요. 세상에. 사연은 별로 놀랍지 않은데 이분 프로파일을 보니까 진짜 놀라워라 라는 프로파일인 거죠. 아이디얼이 만빵이시네요? 사실 아이디얼이 만빵인데 기본적으로 M자형이 뿐인데 아이디얼이 만빵이니까 이거는 갈 때까지 가는 그런 특성들이 이분한테 많이 나타나겠다. 갈 때까지 간다는 건 어떤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불확실성 이것이 본인의 신체 장애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게 발작적인 행동 처음에 친구와 밥을 먹고 있는데 어 손이까지 손을 움직일 수가 없을 것 같은 어 갑자기 숟가락이 너무 무거워 무거워 숟가락을 털 수가 없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 너무 겁날 것 같아요. 이걸 맛까뜨리면 다 겁나죠. 겁나죠. 이게 이제 히스테리 정세거든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까봐도 겁나고 이 사람은 이제 손에 마비가 오는 같은 정세인데 보통 히스테리 정세가 올 때는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목이 뻣뻣해져 가지고 목에 통증이 오는 듯 하기도 하고요. 저는 주변에서 환청 들리신다는 환청. 네. 바로 이게 히스테리 정세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신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물론 신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어요. 뭐 전정기관, 단골이관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이 손에 손상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균형 감각에서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게 말끔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귀에 소리가 들린다든지 또는 손발이 뻣뻣함을 느낀다든지 이런 식의 신체 정세로도 또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거기에서 이제 정신과를 대부분 가죠. 근데 그렇게 효과를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약간 이명이랑 환청 증명이 있으신 분이. 의사한테 갔는데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라든지 또는 스트레스 신경성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본인을 알 수 없이 그 정세가 계속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약간 신체 마비 정세가 있는 것 같이 느끼니까 본인도 이게 공황장애인가? 뭐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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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근데 공황장애는 아니거든요. 약간의 신체 마비 정세 같은 느낌이니까 그래서 이게 간질발작하고 비슷하다고 소설에서 읽었다고 하는데 그건 맞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보는 발작 입이 그품이 나오고 막 쓰러지고 하는 거 이거는 에필렉시라고 하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발작이에요. 대개는 의사들이 진단하기에는 뇌의 손상 때문에 뇌의 신경 기저가 갑자기 폭발하듯이 하기 때문에 일어났던데 그래서 MRI를 찍어보고 이제 또 하면 대개의 경우에 뇌에서 진짜 정확하게 활동하는 부위에서 이상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경우는 열에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확인이 안 된다. 그럴 때 이분은 여성분이고 또 자기가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그런 걸로 본인 나름대로 해소가 되고 또 공감도 받고 또 거기에서 답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치유작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끌리고요. 그래서 심리, 타로, 또 여기에 놓은 꿈작업, 사주 그러면서 인간의 가능성,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열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증상이 나타날 때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공통점이요? 그러니까 일단 친구와 밥 먹을 때나 교실에서 조금 앞자리에 앉을 때 교수님께 말을 걸 때 이렇게 주로 인간관계에서의 그런 그걸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라고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점. 와 그렇구나. 그래서 꼭 취업과 관련이 있을까? 그러니까 취업일 자체보다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일반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라는 것이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부담감이라는 게 이 상황을 일반적으로 많이 겪어보지 못하는 어떤 주목받는 상황이나 이런 데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좋게 바라볼까?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이 친숙하고 익숙한 환경에서는 그 익숙한 행동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덜하죠. 그런데 익숙하지 않는 낯선 환경에 자기가 처하게 될 때 자기가 하는 행동 모든 게 의식이 되잖아요. 과도한 자기 행동에 대한 자의식이 올라오면 그게 자기 스스로는 심리적으로는 감당하는데 신체가 알아서 야 너 지금 어색해 그걸 내가 대신에 알아서 해줄게 동작 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진짜 힘드시겠는데 그래서 본인이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하고 트라우마 정진센터 트라우마 해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자기가 그 행동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확히 잘 알면 되죠. 1차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자기 문제화하면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한테는 막연히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 이러니까 이제 취업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나는 취업하는 거는 나한테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그래서 싫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취업은 뭘 해야 될지도 사실은 모르겠고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계속해야 될까 뭐 이 생각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 참 재밌어요. 몸이 굳는 거 일종의 공황장애인가요? 몸이 굳는 거는요. 일종의 간질 정세고 발작이라고 그래요. 히스테리 정세. 제가 너무 간혹 가다가 히스테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00년 전에 프로이드 할아버지가 살 때는 그걸 히스테리라고 그러고요. 요즘에는 그거를 이제 장애, 쩡 이래가지고 뭐 간질이라는 표현은 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혜리 장애, 전환 장애 뭐 이런 용어도 쓰기도 하고요. 이런 정신과적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그 현상 자체를 정확히 알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 심리적 문제를 정확히 알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끝으로 보여지는 정세에 그냥 명칭만 갖다 붙이는 폭력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용어를 쓰기가 싫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 문제를 직면하기를 거부하고 신체와 정세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정세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참 그렇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신과 의사들이 자기들이 다루고 있는 이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정체에 대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약으로서 처리를 한다는 문제를 제가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괜히 업종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박사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시고 싶으세요? 발작적 행동 발작적 행동 히스테리적인 정세 마비 정세 신체 마비 정세 심리적 장애 뭐 이 정도 이야기 정도 하거나 멘붕 멘붕 아 멘붕이 어디서 그렇죠. 친구랑 밥 먹다가 그럴 때 친구랑 밥 먹다가 멘붕 상태가 신체화 정세로 나타난 원인은 뭘까요? 이분이 질문하잖아요. 취업 스트레스가 쌓인 게 원인일까요? 같이 밥 먹는 친구가 이 공무원 이야기를 하니까 배알이 꼴려서 그럴까요? 아니면 회사 자랑하면서 박봉이라고 한다는 게 꼴보기 싫었을까요? 다 안 해요. 이제 알겠죠? 이게 다 복합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지 취업했다고 내 앞에서 저런 소리 하는 것 자체가 그 친구는 이분이 보기에 본인에 비해서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 능력이 없는 친구예요? 없다고 그래요? 아니죠.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취업해가지고 공문돼가지고 그러면서 야 그래도 내가 진짜 받는 돈이 얼마 안 돼? 이러니까 지금 지금 속으로 네가 나를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속으로 염장 지르나 그 생각을 차라리 하고 염장 지르는구나 그래 그래 밥값은 네가 내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넘기면 괜찮은데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본인 손이 마비가 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보통 사람들도 다 있는 것 같거든요. 얘기를 하다가 뭔가 기분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어색해지고 표정도 붙게 되고 근데 이분이 그걸 과도하게 받아들여서 더 많이 증세가 그 과도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본인이 그 심리적인 멘붕 상태를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고 차라리 처리를 해버렸으면 나아요. 근데 본인이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 기분이 나쁘면 나는 뭐가 돼요? 나쁜 사람이 되죠. 차가워야 되고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이고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찌질한 자식이 그래도 공무원 됐다고 저런 애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면 난 내가 더 찌질해야 될지 이거 그렇죠. 그러면 그냥 그거를 친구한테 표현을 해버리면 차라리 나아요. 야 너 출소했다고 지금 내 앞에서 지금 뭐 하냐 염장 지르냐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풀리겠죠. 나는 풀리지만 친구가 밥값을 안 내요.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야 돼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그래서 이분이 지금 처리 속도가 늦어지니까 손이 몸이 뭔지 알아가지고 몸붕이 오는군요. 마비 상태가 이제 오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 이해가 되죠? 네네. 속으로 아이고 저 자식이 지금 염장 지르네. 그렇지만 내가 밥값을 생각해야 되니까 참아야지. 이러면 안 일어나요. 아 정말요? 네. 이렇게 명확하게 알게 되면요. 이게 프로이드 할아버지는 무의식을 의식하는 거라고 멋있게 설명을 했고 닥터항은 그냥 멘붕 될 때 네가 서바이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이 짜증나 라는 걸 알기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럴 때 그걸 굳이 행동을 표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행동을 표현하면 내가 성질 더러운 사람이 되고 안 그래도 호주머니가 얇은데 내 호주머니 보충이 안 되거든요. 그래 내가 네 이야기 들어주는 대신에 나 밥값 내는 거지?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앞부분은 자르고 전형 네가 사는 거 맞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분 취업하는 준비도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취업을 받는 거예요. 오이 짠. 선생님 요즘에 일치월장하네. 왜 그러세요? 갑자기 오늘 밥 제가 못 삽니다. 괜찮아요. 내가 밥은 살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분들한테 그래요. 취업을 하는 거는 네가 그 일이 좋아서 취업을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살아있음을 남들한테 증명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접을 보든 회사 생활을 할 때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내가 예민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취업을 할 생각을 지금까지는 안 가졌어. 왜? 왜 안 가졌어요? 힘드니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거나 이런 상황이라는 게 어떤 상황? 자기가 낯선 환경이나 낯선 사람들하고 있는 걸 생각만 해도 막 몸이 아픈 것 같고 이러셨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낯선 상황에 가. 왜 가. 나는 가기 살고 힘들어. 먹고 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한번 체험해봐. 그렇게 변환이 돼야 된다. 아 당연하지. 그러면 어이 누구시는 짠시는 이 회사에 왜 지원하셨습니까?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옴으로써 이 회사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거라는 역사적 사명을 안고 저는 지원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를 떨어뜨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회사를 망치려는 중대한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어디 가서 취업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스펙이 별별 어렵고 내가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나의 존재를 분명히 밝힐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본인은 이미 취업하는 거하고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뽑아주지 그 사람들이 신경을 쓸지 안 쓸지 모르는 번듯한 학벌 번듯한 토익 토플 점수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스펙을 갖추면 나를 뽑아줄 거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스펙을 갖추면 나를 뽑아줄 거라고 그런 삽질을 하고 있을 때 사실은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자소서 중요하고 자소서의 말이 자기가 쓴 소설의 준말이라는 거 알죠? 그런 거 뭐 하는데 전부 다 거짓말을 쓰는 연습을 시키는 취업특강 하는 거 볼 때마다 웃겨요. 그리고 더 웃긴 게 우리는 패기와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를 뽑습니다. 그런 회사일수록 말 잘 듣는 노예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선별한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게 뽑아서 산을 가죠, 산에. 그렇죠. 산에가 극히 훈련시켜요. 그게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하는 코스프레거든요. 그래서 그 코스프레 에센스를 잘 맞춰가지고 거기에 나를 맞출 것인가? 그 코스프레에서 웃자고 하는데 죽자고 덤벼드는 마음으로 할 것인가? 어떤 게 내 존재의 이유가 드러나겠어요? 결과는 똑같아요. 이래나 저래나 확률은 100대 1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치유과정, 치유작업 이런 거랑 연결시켜서 취업을 한다면 어떤 네, 백수라는 타이틀을 넣게 되죠. 아, 그래요? 왜냐면 점집에서는 이 친구를 뽑지는 않거든요. 신내린 꾸타는 데서는 이 친구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 이분 사연으로 빨리 돌아가가지고 자, 이분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모든 게 다 취업 스트레스와 배활이 꼴린 것과 그 다음에 꼴보기 싫은 거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거는 전역값을 제가 살 수 없었기 때문인가요? 라는 거 하면 당연히 그렇지. 네가 얻어먹는 사항이었거든. 그거까지 내가 덧붙여서 이야기해줄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아, 전역값 얻어먹으니까 이 정도는 들어주자? 그렇죠. 그랬으면 아주 즐겁게 들어줄 수 있죠. 그리고 꼭 디저트도 시켰을 거죠. 2차도 2차도 야, 2차도 네가 돈 버는 네가 써야지, 뭐. 내가 돈 벌면 3차까지 쏠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 취업만 생각하면 출근을 하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생각하면 미치겠어요. 취업을 해야 하는 당위와 취업을 하기 싫은 마음이 충돌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얼마나 웃겨요. 왜 취업을 해야 하는 당위를 가져요? 그리고 취업을 하기 싫은 마음을 왜 가져요? 어차피 취업이 안 될 텐데 이분은. 아... 너무 지금 너가 내가 진실을 또 밝히죠. 너무 슬픈데요? 갑자기 되게 짠한데요? 갑자기 이 학자금 어떻게 해요? 저기야 이제 학자금 대출. 저는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거의 신체적 발작 증세를 일으키게 하는 정신병적인 상태로 몰아는 것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학자금을 대출을 해가지고 빚더미에 앉게 만드는 그걸 또 반값 등록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게 언제부터 일어난지 알아요? 유명박. 저는 진짜 진짜 그거를 MB정부의 잔머리 굴려가지고 온 국민을 쏘기는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반값 등록금 대책으로 하면서 젊은이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그거를 정책이라고 제도라고 이 국가에서 했다는 그 놀라운 범죄행위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붕괴해요. 사실은요 그걸 함으로써 가장 좋은 데가 어딘지 알아요? 사학들이 좋은데요? 네. 사학이에요. 진작 없어져야 되는 그 사학재단을 정부가 학생들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학생들을 빚쟁이로 삼아가지고 그 사학재단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같은데도 그렇게 많이 한다고들 얘기를 미국에서 연방장학금으로 연방정부에서 돈을 줘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 중심으로 그리고 만일 그걸 하는데 그 돈을 실제로 대학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는 주지 않아요. 그런 기준을 자체적으로 학교들이 잘 갖고 선별을 한다는 건가요? 그럼요. 제도가 그렇다는 건가요? 학교에서 알았어요. 왜? 특히 재미있는 게 주립대라고 표현하죠. 그럴 때 주립대는 주립대와 사립대의 기준이 있는데 등록금이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등록금보다 싼 정도예요. 그런데 외국인이거나 그 주에서 바깥에서 오는 사람은 갑자기 3만 불에서 5만 불 렀대요. 그러면 외국인은 어차피 돈 다 내야 되고 주 바깥에서 오는 애는 자기 주에 있는 주립대에 가면 거의 돈 안 내고 다닐 수 있는데 굳이 지가 다른 주에 있는 대학으로 가겠다면 그건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돈 다 내. 그 돈은 누가 부족한데요? 그러면 네가 니 소위 말해서 테이스트 니 취향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빚을 내. 그게 이제 정부 로원을 얻는 학생 로원을 얻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 박사님이 교육부 장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세대학교 잘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서도 정부가 알아서 학자금 용자를 준다던데 학자금 용자를 줄 때 그런 밑바닥에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촘촘하고 논리가 있네요. 네. 우리는 그냥 무작정 정부 돈 가지고 사학재단 돈 보태주고 이 국민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놀라운 일을 정부가 앞장서서 해버리고 지금 그래서 놀랍게도 대학 졸업하는 젊은이들의 거의 반이 빚쟁이로 출발을 한다. 이러면 또 우리나라의 전문가라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미국 학생들도 그렇다. 이러는 거예요. 미국 학생들은 지 취향을 지 취향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는 누가 뭐래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은 사연에서는 지금 답을 주실 수 있는 거나 대답을 주실 수 있는 건 사회가 그래서 취업도 안 될 거고 그냥 너가 잘났다. 나의 정체성을 찾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바꾸는 다른 뚜렷한 방법이 짠씨가 참 잘나가다가 역시 짠 할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안타깝네요. 이분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이분이 이 사연을 통해서 던진 질문이 뭐예요? 알고 싶은 게 뭐예요? 먼저 왜 지금 몸이 굳는 증상이 나타나느냐? 그건 아까 이야기했죠.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 그 스트레스가 뭐든지 간에 그게 신체 정세로 일어난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취업을 해야 하는 당해와 취업을 하기 싫은 마음이 충돌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신체 정세로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럴 때 아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해라. 네. 그럴 때 자기 존재감은 취업을 해야 되는 당해와 취업을 하기 싫은 마음에 갈등 속에서 어떤 길이지? 이게 맞는 길인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났어. 내가 필요해. 저희들 회사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어차피 결과는 똑같으니까 질러본다? 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학자금도 갚는 거죠? 학자금 당연히 갚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나 체험하기 싫었는데 됐어. 나 삼성 있는 들어가기 싫었는데 걔네들이 나를 오래 그럴 때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가면 된다. 당연히 첫째 그렇죠. 그리고 친구한테 그러는 거야. 야 나 삼성전자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내 손발이 마비되는 정세까지 왔는데 걔네들이 나를 모셔가는데 또 걔네들이 성의도 봐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출근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출근했더니 야 250만원 그리고 이번에 성과급이라고 지금 신유사원인데도 성과급 준대. 그래서 400만원 받았어. 어이 넌 그래도 국가에서 받으니까 이거보다는 더 많이 벌겠지.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뿌듯하니. 어 월급이 얼마라고? 200이 안 된다고? 내 반밖에 안 받네? 아 그래 오늘 내가 저녁 쓴다. 밥을 사게 되는 거군요. 이제 알겠죠. 그리고 본인의 존재감을 확인받아요 안 받아요? 확인을 받겠네요. 확 받아요. 2차 싸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면 이분은 더 적극적으로 이력서 내고 하는 구직활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내한테 묻지 말아요.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노력을 하라고 그랬지. 내가 구직활동을 하라고 그랬어? 그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섞여서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는 구직활동을 하든지 말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감을 드러내는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분은 지금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 뭐로 삼았어요? 트라우마 센터를 만들겠대. 그러면서 인간 존재의 가능성 인간의 가능성을 정진시키겠대. 왜? 트라우마 센터에서 트라우마에 찐눌려가지고 죽어가는 인간들을 보면서 저것이 인간의 가능성이야. 인간의 가능성은 트라우마에 찐눌려서 마비되는 게 인간의 가능성이야. 찌질해질 수 있는 온갖 건수들만 찾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너무 잔인한가요? 네. 그 말이 참 어렵긴 한데 곱씹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누가요? 이 사연분께서 주신 분한테요? 이 내용 자체를 한 번만 들으셔가지고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분 항심소 많이 들으면서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미앙스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지가 보고 싶은 대로 지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본련은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 간질 발작 증세를 일으키니까 이걸 신의 섭리로 봐야 돼요? 아니면 인간 마음의 작동 원리로 봐야 돼요? 옛날에는 신의 섭리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인간 마음의 작동 원리로 봐야 된다고 황모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누구세요? 짠입니다. 네. 이웃집 변호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공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번호는 231-910-0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액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